고르기 내가 분기점 찾아냈어 이거 하나 이쪽, 이쪽으로 가는 분기점 찾기만 하고 하진 않았어요 요거 바로 해볼게요 아 시발꿈 아 시발 아니구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슈발입니다 발음이 좀 쎘죠? 슈발이라고 했습니다 저 오유하지 마세요 아 시발꿈 저는 욕같은거 할 줄 모릅니다 남자의 애로 남자 아이로 지금 꿈을 깼어요 분기점에서 얘 더 느린데? 잠깐만 아니 야 어린아이면은 뛰어도 뛰어도 안 지치지 않습니까 원래? 어린애들은? 얘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아이고 은희님 2만원 원 감사합니다 은희초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욕할 줄 모릅니다 저는 욕을 할 줄 모릅니다 하하하하 아니 얘는 어렸을 때나 어른이나 어? 저지리네 체력이야 아주 그냥 무기력하다 진짜 토끼 인형을 버리든가 왜 토끼 인형 들고 무거워가지고 저러는 거야 소리 조금 킬까요?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구요 운동 부족인거지 뭐 지금 이 게임은 전체적으로 뭔가 정신병에 관련된 주제로 게임인 것 같은데 정신병 보다는 체력이 더 문제인 것 같은 몇 번 들었는데 내 귀가 고장났나요? 저는 진짜 슈발 슈발 아니면 뭐 딱히 욕을 물론 제가 실생활에서는 몇 번 쓰지만 방송에서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들었다고? 내가 욕하는 것을? 아니 기분 탓이었을 겁니다 설마 구상 진짜 이거는 앞만 봐도 그래픽이 진짜 너무 새로워요 아 사연에서 아 그렇지 아 은희님 맞아 사연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사연이나 공포게임 그 뭐야 공포 이야기 할 때 거기서는 이제 욕설이 몇 번 나오니까 거기서 들으셨을 거다 맞아 맞아 그랬을 거야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좀 웬만하면 걸으려고 해요 삐처리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그것도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그 어린 친구들이 제 방송 듣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루에 몇 편씩 들려주시곤 하는데 가끔 욕이 나오면 좀 그렇다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뭐 그런 이제 게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재미로 욕 비스무리 하게는 가끔 하는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막혔는데 막혔어 뭐 그런 분기점은 어떻게 될지 스토리가 이거 대바대의 너스 같지 않아요? 갑자기 대바대 역시 있네 나 저 여러분 저 대바대 그거 다 모았습니다 개 가면 우리 토구 있죠 토구 도끼 던지는 토구 토구 요번에 그 설 이벤트로 토큰 모으면은 동전 모으면 개 가면 주거든요 다 모았거든 넘나 재밌게 모았던 거인 그거 할 때마다 방송 켜고 할 걸 그랬나? 나 혼자 그냥 즐겼네? 얼마나 재밌었던지 아 뭐야 지금 한바퀴 다 돌고 다시 왔는데 갈 데가 없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얘야 힘을 내렴 이거 왔던데 아니야? 아 진짜 게임하면서 캐릭터가 저질체력인 게 제일 화가 나요 안 그래도 제가 게임을 못 해갖고 막 헤매잖아요 근데 캐릭터마저 이래버리면 막 어우 답답함이 두 배 세 배 네 저번에 어른인데 지금 분기점으로 넘어가니까 어린아이 시절로 지금 돌아왔어요 어 뭐야 여기 같은 장소 같은데? 계속? 계속 같은 장소 지금 맴도는 것 같은데 얘? 천생은별님 어서오세요 이블 위딘이요? 글쎄 그건 뭐 아직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버엔딩 나이트메이입니다 집이 부자인가봐요 그니까 집이 대다 넓어요 어? 이 집안은 이.. 얘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어 허헣 이 넓은 집에서 살려면은 체력을 보강해야지 어 계속 같은 장소인데 이거? 아잇 힘을 내 힘을 내렴 거기 주인공이 알아주는 형사인데 체력이 저지르래요? 왜그런데? 어 이거 같은 장소야 계속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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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되냐 흐흫 다 계속 cuk 그냥 걸을 수도 없고 이거 Uh 이거 뭐야 흑 무섭다 이거 이상한 그림 모아놓는 것도 참 이상해 집이 응? 이..이게 뭐가 있나? 인형들을 좀 볼까? 내가 너무 확인도 안 해보고 막 하는 거 같애 근데 칼라로 돼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닌가? 어우 쑥마 체력이 너무 너무 쯔쯔쯔리고 토끼 인형이 불쌍할 지경이고 어우 뭐야?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주 쯔쯔쯔쯔쯔쯔야 어우 김간 아 이쪽으로 가볼까? 아까 저 왼쪽 오른쪽으로 갔죠 우리?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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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으아오 이 음 perspect 저 토끼 귀때기 떨어질 것 같애 잠깐만 근데 이거 원래 이 부금인가? 이거 아까 그 유래인 유령녀 그 부금 아니야? 잠깐만 이거 뭔가 잘못됐어 지금 잠깐만요 아닌데 아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그 부금 맞나 봐요 꺼졌어 꺼져 있어 뭐 없잖아요 그죠 이것만 실행돼 있잖아 이게 부금 맞나 보다 힘을 내라 사이트가 아니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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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이트 안 켜져 있어요 처음에 봤던 그 액자죠 엄마 나 토할 것 같애요 집이 너무 넓아요 집에서 내비게이션 켜고 다녀야 될 것 같애 10미터 전방에서 오른쪽 방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거 딱 왔지 아니 새가족이 아니라 주인공의 어린 시절 같애요 어린 시절에 대한 꿈인 것 같애 지금 이거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아왅 어 뭐야 어 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때문에 왜 왜왜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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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ectrons 안돼 안돼 안되 안되 안되안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그래 hömu 카 주식 왜 막 오오 드디어 일어났구나 내가 발견한거 보여줄께 따라와 어둠이 무서워요 에이 숨소리가 더 무서워 오오오 잠깐만 오오오 저 밑으로는 못가나? 빨리 안가고싶은데 예 이거 분기점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기 갈래길 같은데요 발자국은 밑으로 나있어요 난 위로갈테다 나는 너 따위 따라가지 않아 넌 귀신인게 분명하거든 아 막혔네 답정러네요 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빰 아 아 아 허무하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같자마아 아 아니 와서 보여주면 안되겠니? 내가 지금 아 체력이 지으지리라 아 따라와 rotational 빨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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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î봇 累 뭐야 이거 나는 다시 위로 갈때다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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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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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단비 그런거 아니였어요 얘 아까 joka? 단비 쪽제비, 단비 뭐 이런 느낌 같은데 너구리는 아닌 것 같고 오 이번엔 그냥 가지는데? 계속? 길 안 막혔는데 이번에? 오? 어? 뭐야? 이런 슈 이런 슈가 이런 슈가 슈가 전방에서 합류하는 길이었나? 아 슈가 저건 또 뭐야? 로드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드킬 아우 불쌍한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나는 너에게 따라가지 않겠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앤디드 마이 웨이 뭐가 자꾸 죽어있어 진짜 이건 안 봐지네 오 어 묘지네 묘지 공동묘지입니다 여기 어? 어? 아니 뭐야 어 탁 어디로 가도 너를 만나는구나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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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rrival 마치 이 무덤 어딘가에 그.. 그.. 어? 소피가 있을 것 같은.. 소피.. 어! 그래.. 이런 묘지였잖아.. 어? 위로 갈까? 위로 갈 수 있나? 내가 위로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? 오마이갓.. 오마이갓 뭐 편지가 있는데? 아.. 못 가네요 으! 뛰어야지! 네가 뛰어.. 아니 넌 잘 뛰는구나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뛰는 게 힘들다고 아니요 으으.... 다사단.. 서둘러고싶 iedo.. 오.. 너 내 체력이 저지리라 나는 무조건 너와 다른 길로 갈 것이다 망가지네... 안가지는? 아.. 차.. 으아아아앜 아윌 왜이렇게 들죠? 내가 들지롱 흫 얼려가자야 으어쩌 그러다 우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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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쥐야? 헉 헐 으앗 뭔데에 1988 아셔바이쿰 초 biased 하아.. 오우.. 너무 시르다.. 여기 다시 정신병원인데? 어 뭐야 쟤 뭐야 쟤 뭔데? 쟤 방금 일어났어 쟤 뭐야 뭐야? 직이요? 여기 누구 누워계셨는데? 직이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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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드 A 뭐지? 여기서도 또 뭐.. 붕기가 있나? 아니 진짜.. 아 야 너.. 헐떡이는 소리 좀.. 어떻게 안되겠니? 룸 4 워드 B 룸 5 어 뭐지? 정신.. 진짜 정신병원이 아니라.. 어? 건강센터 이런데 가야되는데 진짜.. 헛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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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왜.. 어디 가는거야? 어! 어! 아! 휴.. 하.. 왜 뛰어 내린거야 지금 얘 아 여기 혹시 .. 분기점인가 또? 응 아래 구멍이 있었나봐요 갑자기 뛰어내렸어 이거 체력은 없는데 모험심은 강하네요 나같으면 그런 구멍이 있으면 피해간다 다시 A병동인데 어디로 가야돼? 진짜 이 동네는 집이고 병원이고 왜 이 모양이야 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안내판도 없고 모험심이 강해봤자 그전에 골로 갈 것 같아요 이미 이미 이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왜왜왜왜왜왜 뭔데 너 뭔데 너 뭔데 왜왜왜왜 왜 그거 내 건데 그거 내 건데 오 깜짝이야 어이팔... 깜짝 오이팔... 깜짝 어이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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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만좀 내려가라 나의 최강의 오예예 잠깐만 블루디엑스 잠깐만 블루디엑스 아이 시원하구만 아 저거 안마봉이였구나 안마봉이었던걸로 어깨가 걸리였었는데 지금이니 안마 받기 싫어 안마 받기 싫어 안마 안 받을 것 같은데 으흐 됐다 어흑 이리 가자, 이리 가자 오, 새로운데, 새로운데 저 주인공 괴물은 첨 보는 거죠, 우리? 전에는 할 때 없었죠 오옛ㅎㅎ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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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지금 열면 어떻게 돼? 가면 다시 열어볼까? 이거 게임스토리가 뭔가요, 주인공이 A루트를 보니까 A루트에서는 주인공이 그... 그... 부인이 유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니 그 전부터 이상했잖아요 여동생이 죽고 나서 그죠 그렇게 된거죠 여동생이 죽고 또 부인이 유산하고 이러면서 그 충격으로 모든 여자가 다 동생으로 보였던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 정신이 이상해졌어 부인도 여동생으로 보이고 의사도 여동생으로 보이고 여친이 아니라 여동생이야 여동생 부인은 죽은 건 아니었구요 어어어어어 아유 감사합니다 공포라디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막혀있는데 다시 가볼까? 아직도 있는데? 얘가 한번 쫓아온 길은 못 가나봐요 어디로 가야돼 그럼? 나는 그 피의 안마봉을 맞고 싶지 않다고 이쪽으로 가볼까요? 난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어이구 라이안나님 나이트메어 화이팅 춘천에서 일하고 제주도에서 보고있어요 아 좋겠다 제주도 혼자 없어요 나도 제주도 좋아하는데 재밌게 놀고 오세요 안전하게 오 뭐야 이거 처음 보는거 같은데 여기 뭘까 사진들 저런거 개발자들 아닐까? 너무 의미없어 뜬금없어 떠나요 둘이서 이게 세대차이일까요? 아니다 휘동스님 저랑 뭐 별로 세대차이 안나잖아 흐흐흐흐흐흐흐 누구는 제주도하면 저는 혼자 없어 예 이러구 누구는 떠나요 이러구 저녁에 외갓집 식구들 22명이서 파내버리고 있습니다 아 또 온가족이 다가셨구나 어우 뭐 민족 대유동이네 게르만족이네 게르만족 갈 데가 없는데, 인제? 어? 여기서 뭐 하는 건가? 나 이제 다 하나씩 가본 것 같은데? 저하고도 별로 세대 차이 안 나시잖아요. 그렇죠. 다 우리는 뭐 하나입니다.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고. 저도 선윤처럼 혼자 없어해. 허허어어 혼자 없어해. 얼마나 간드러집니까. 어? 바람 부는 체주에는 돌도 났지만 어? 우는 소리 나려. 울지마 울지마. 돈 크라이. 돈 크라이. 이제 눈물을 거둬. 뭐야 우는 소리 났었는데. 같이 늙어가는 건가요? 그럼요.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. 네버엔딩 나이트메어. 예. 끝나지 않습니다. 어? 갈 데가 없는디? 할 데가 없는데. 다시 가볼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대로? 이쪽으로? 이쪽으로 가볼까 이제? 어? 뭐야 이런 길이 있었나? 이런 길이 있었나? 이쪽으로 갈까? 왔던데 같은데? 끝날 때까지 하나요? 어? 어je 이번 요건 끝내야죠? 오호어엉 쯔으어엉 오호어엉 미궁이네. 미궁. 난 이렇게 뺑뺑이 시키는 게임 딱 싫어요. 감히 날 뺑뺑이를 시켜. 뺑뺑이는 군대에서 굴렀으면 됐지. 제발. 아버지. 정답을 알려줘. 어 여기 구멍 있다 구멍. 구멍으로써? 아이씨. 멀리 멀리. 더 멀리. 오오오. 오 새로운 곳이야. 새로운 곳이야. 새로운 곳입니다 여러분. 어이 뭐였어. 뭐였어. 깜짝이야. 인형이 왜 들어있어 거기. 인형이 왜 거기서 나와. 어? 오오. 시병동이네 시병동. 응? 오오 이건 또 뭐야. 영원실 인거 같애요? 아니 정신병원에 영원실이 왜있지? 이상한데? 여기 정신병원인데? 내가 알기론? 귀신종류요? 하나 둘 셋 넷 넷? 넷이였나? 다섯이였나? 오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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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깨 괜찮아 나 안결려 어 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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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잉 끝으로 가볼까? 나는 구석이 좋더라 여기 나가봐 나가봐 아니 왜 또 내려가냐 아 슈발 꿈 아 슈발 아 슈발 아 꿈의 끝은 어디인거야 아니 이거 이 병원을 지은 사람은 진짜 이거 무슨 건축상 줘야돼 흐흫 흐흫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 아 아 정신병원에서 머리수술 도 했었어 옛날에 오우와아 그래 무수다 부실공사인데요 흐흐흐흐 아 아 그러네요 그건 그냥 오래되서 그런거 아닐까? 부실공사가 아니라 그건 그냥 오래되서 그런거 아닐까? 부실공사가 아니라 흐흫 열 응 도끼드넬을 정면을 밀고 아 깜짝이야 고맙습니다 핀질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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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쿠 고맙습니다 누구누구누구 거기 누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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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정말 아름다워 고맙습니다 나는 웃을때가 제일 예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야돼 와 행복하다 게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10시도 안 된 이 현실 어 뭐가 오는데? 뭐가 오는데? 잠깐만요 뭐가 옵니다 어..텨텨텨텨텨텨텨 오혱 깜짝이야 영어 능력자라구요? 나 영어 좀 하지 어? 뭐 왜 왜 왜? 뭐 있나 봐 하나, 둘, 으쌰! 어? 일어나 토마스 제발 일어나 아... 아... 제발... 또머스... 일어났구나... 뭔데? 왓? 그냥 이건 휘발꿈인가요 이것도? 엔딩이 휘발꿈인가요? 뭐지? 왓 더... 아 그러니까 이번 엔딩은 이번 엔딩은 그냥 모든게 다 진짜 꿈이었다 그냥 그 그런 의미일까? 그런걸까? 그런거 아니었을까? 그죠 그죠? 이번 엔딩은 정말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다 가 아닐까? 아님 말고 에헤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화장실 갔다와서 또 다른게임합시다 에헤이 화장실 가